전남지역 학교의 낡은 화장실을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선진영 학교 화장실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포함해 4개 학교는 증개축하고 7개 학교는 개보수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해 내년 말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33개 학교에 245억 원을 투자해 선진영 화장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